네, 겨울비가 내리면서 건조한 대기가 촉촉해지겠습니다. 현재 부산, 경남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이지만, 전국적으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공기질이 탁한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의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비구름에 열이 가둬지면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높게 출발했습니다. 부산은 10도, 창원은 6도로 어제보다 약 5도가량 차이 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9에서 1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2에서 4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두 공항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상특보는 내려져 있지 않은 만큼 항공편 이용에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